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은 일본은 방제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9월달이 방제의 달이기도 합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에서 관동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관동대 지진 98주년 이 되는 해입니다. 태풍, 해일, 쓰나미,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재해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1960년 방제의 날을 9월 1일로 제정하였고 또한 9월달은 1923년 10만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관동대 지진이 있던 날인 것도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대 절반 이상이 방제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방제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형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본은 방제의 날이기 때문에 규모 7.3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상정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지카 지진을 오늘 상정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화재로 41만 동이 불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망자는 2만 명 이상이 나오고 2만 명의 사망원인은 70%가 화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12시간 이상 지진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어제 8월 31일에도 지진이 4번 있었는데 낮 3시까지는 지진이 없었고 12시간 넘게 지진이 멈추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늘고 있습니다. 9월에도 지진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 군마현, 도치기 이바라키현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 가능합니다. 오늘 와카야마현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앙구조선단층대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최근 또한 규슈 지역도 큰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슈 지역에서 큰 무감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고시마의 사치마반도에서도 큰 무감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8일에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최근 노도반도에서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8일에는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멕시코에서 2017년 9월 8일에 규모 8.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서는 일본 오가사와라, 멕시코, 구마모토현, 아키타현의 순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도 오가사와라에서 깊이 500km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미아기현과 지바현에서 오늘 지진은 비슷한 기괴한 구름이 보였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